자, 뒤따라고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, 왜 안 뒤따로 주문해? 없네, 뭐가 인정 지금 뭐 여기 상자 이렇게 달려가지고 박스가, 박스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이야, 이 주문은 이렇게 쓰면 뒤따라고 할래 아, 그랬어요? 네 뭐 박스, 박스, 박스 그곳 쪽에 지금 날아있는 이야, 그냥 가버릴 거야? 아, 네 길 작살났고, 뭐야 이게 뭐예요, 지금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저거 기키면 이 사람은 아주 작살났네, 그죠? 이 차 안 오고 이 차 아니에요? 응, 이 차 안 오고 그럼요? 이 차가 아니고, 천막 포장으로 이렇게 그냥 내부했네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? 응 어디 갔노? 여기 붙어있는 거야? 아, 계속 들어있네 이게 이것도 모르고 가고 있구나 아, 이게 제가 갈텐데 아, 아니 아까 확 이제 이렇게 쏘아져갖고 이렇게 쏘아져야 돼 이제 없네 그냥 만개 뺏는데 아, 계속 가고 있네 그죠? 네 여기 붙어있는 한 박스만 아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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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 이 그리고 이 이 저 저는 천천히 가고 있네요 제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대책없이 가라가요? 짐이 기울러졌네 저리 가냐 안쪽으로 서있지 완전히 넘어갔네 짐이 진짜 안됐다 이 사람 진짜 이렇게 가나 짐이 엄청나 큰 짐이 있잖아요 그거네 그거 그게 하자면 겨울 넘어가버렸네 하더니 아슬아슬 하더라 했더니 이리 돼버렸던 짐이 와 이 사람 완전히 큰일 났다 여기 숨이니까 털려버렸네 털려버렸네 아유 도합할 수 있는 손이야 아유 오오오오오 아유 아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곤